다음은 어디쯤일까 가끔씩 생각을 해봐 하루가 오늘따라 참 길었지 지친 내 몸은 일이고 아직은 아니겠지만 어쩐지 서운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괜찮았지 누군가 말해주기를 가끔은 내가 짊어진 어깨에 짐이 무거워 그래도 아직 여기엔 곁에 있으니 그대 내 곁에 있으니 아직은 아니겠지만 어쩐지 서운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괜찮았지 누군가 말해주기를 누군가 말해주기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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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